6.4 지방선거의 경기도교육감에 출마한 한만용 후보를 소개합니다. 25년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교직에 몸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내세울 것도 드러내어 소리칠 일도 없지만 교육의 본질을 잃지 않으시려 애쓰시며 외길을 걸어온 한만용. 한만용 후보는 모두의 아름다운 인생의 교육을 가꾸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기 위해 안전학생, 안정교직, 창조교육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교육을 정치로부터 지키고 학습지도, 인성지도에 정성을 다하겠다는 한만용 후보. 경기도 유권자 여러분, 경기도교육의 미래를 한만용에게 맡겨주십시오. 경기도교육의 설계자 한만용 후보. 한만용 후보는 경기교육의 희망입니다. 경기도교육감 후보 한만용.